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사회 연예현상을 알려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청주 콘서트가 진행되는 우리 청주 현장입니다. 바로 우리 공연 30분 전 모습입니다. 자 이제 쭉 입장하는데요. 오늘은 1층 전체 매진입니다. 그리고 2층 전체 매진이고요. 3층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1층 2층 매진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지금 공연 30분 전 한번 현장 모습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동 찬지 손꼽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올 그대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 내게 감사하옵게 좋아했던 인사동 찬지 손꼽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10월의 어느 가을 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하겠던 인사동 찬지 저의 손꼽 잡고 오늘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잘 지내요. 2층에 오나라 영차 거기야 돼요 영차 4층에 오나라 영차. 거기야 돼요 영차. 머리 히끗이끗. 깊게 패인 줄 알지니 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같이요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영원히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대 꼭꼬도 구웠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 내게 감사하옵게 좋아했던 인사동찬지 손꼽 잡고 오늘 한 번 가봅시다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대 꼭꼬도 구웠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 내게 감사하옵게 좋아했던 인사동찬지 손꼽 잡고 오늘 한 번 가봅시다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대 꼭꼬도 구웠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 내게 당신 내게 감사하옵게 감사하옵게 좋아했던 인사동찬지 인사동찬지 손꼽 잡고 손꼽 잡고 오늘 한 번 가봅시다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대 꼭꼬도 구웠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 내게 당신 내게 감사하옵게 감사하옵게 좋아했던 인사동찬지 손꼽 잡고 오늘 한 번 가봅시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찬지 가보실까 가보실까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이끗이끗 깊게 패인 주름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 매 한가지 유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영원히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대 그대 이리 오면 내게 이리 오면 이리 오면 영원히 그 이리 오면 이리 오면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대 곧보도 구웠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 내게 감사하옵게 좋아했던 인사동찬지 손꼽 잡고 오늘 한 번 가봅시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운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찬지 가봅시다 이리 오나라 영차 거기야 돼야 영차 머리 이끗이끗 깊게 패인 주름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안같이 누군가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영원히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대 곧보도 구웠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 내게 감사하옵게 좋아했던 인사동찬지 손꼽 잡고 오늘 한 번 가봅시다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대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대 곧보도 구웠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 내게 감사하옵게 좋아했던 인사동찬지 gracias 당신 모임 당신 고맙습니다 당신의 손님